첫 번째 포즈! 하나, 둘, 셋! 두 번째 포즈입니다. 하나, 둘, 셋! 세 번째 포즈! 하나, 둘, 셋! 아직 2층 더 봐주시고요. 좋습니다. 이번에는 왼쪽으로 오실게요. 하나, 둘, 셋! 좋습니다. 자,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포즈! 하나, 둘, 셋! 두 번째 포즈! 하나, 둘, 셋! 세 번째 포즈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좋습니다. 가운데로 오실게요. 가운데로 이쪽으로 와주시고 이번에는 한번 2층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위를 보고 한번 포즈를 취해볼게요. 자, 2층을 위한 포즈! 첫 번째 포즈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두 번째 포즈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있는 분들, 가운데 계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앞으로 나오셔서 마지막 포즈 좀 취해볼게요. 자, 하나, 둘, 셋! 두 번째 하나, 둘, 셋! 잠시만! 아, 지금 사진 찍는데 핸드폰이 또 됐죠? 자, 두 번째 포즈! 하나, 둘, 셋! 아! 2등 방금! 3등 방금 포즈! 자, 세 번째 포즈!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아, 너무 귀여워 자, 이렇게 여러분들이 찍으실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펭수와 같이 살...